. 송해, 이름 속에 담겨진 슬픈 사연. 송해가 북한 평양에 있었던 일화를 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해는 6일 오전 방송된 KBS1 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 현충일 특집으로 꾸며진 노래는 남북을 넘어 코너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송해는 사실 난 북한 입장에서는 1등 반역자다. 체제가 싫어 남한으로 왔고 거기다 국방부에 갔고 북한 향해서 총까지 쏘고. 그래서 국가 행사로 북한에 갈 때마다 안된다고 하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송해는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남한으로 피난을 오면서 가족들과 이별한 사연을 공개한 바 있다. 송해는 지난해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서 북한에 살던 중 가족과 생리별 후 현재 이름으로 개명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송해는 이북에 있을 때 징집을 피해 인민군 폐잔병들의 호적 소리가 들리면 몸을 피하곤 했다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오늘은 조심해야겠다고 하시더라. 나는 왜 그러실까 하고 몸을 피했는데 그것이 생이별로 이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송해는 1951년 1,4호태 때 집 떠난 후 생사의 갈림길이 시작됐다. 떠내려오던 피난 중 교전도 많았다. 연평도에 도착하니 유엔에서 보낸 LST 화물선이 있었다. 피난민들을 위해 배가 사전 준비된 것이었다. 그걸 타고 부산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송해는 내 본명은 송복해인데 가족과 연락도 못한다는 생각에 바다에 떠있는 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바다에 떠서 정처 없이 가는데 끝이 없다고 해서 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